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자기와의 설득, 나와의 소통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우울증에 오죠. 우울이라는 것은 의욕이 없는 겁니다.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뭘 하고 싶다, 먹고 싶다, 되고 싶다, 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없었을 때 우울증에 빠지고 그것만큼 무서운 병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어떤 애환이 있는지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우울증의 원인들 같이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울증편, 직장인 우울증편 2편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직장인 사춘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될 거예요. 사춘기 그러면 중2병 그래서 육체적인 변화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는 자기 홀로 서기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럼 직장인 사춘기는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보통 조사를 해보면 3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직장인 사춘기가 올 확률이 높아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 적용도 좀 하고 문화 좀 알게 되고 슬슬 신입이라고 봐줬던 게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도와주는 걸 안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홀로 서기가 시작이 되죠. 이때 직장인 사춘기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 잘 일어나셔서 독립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는 369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369, 3개월, 6개월, 9개월 차. 이때 또 회의가 좀 옵니다. 홀수로 369로 내가 제대로 잘 다니는 걸까? 이 직장은 비전이 있는 걸까? 내가 이 정도 월급 받아도 되나?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했는데 첫 달 월급 받을 때 하는 거 없이 월급을 주네 했던 것이 일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것밖에 안 주나?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 있어요. 그래서 369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또는 6.25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6.25, 6개월 차, 2년 차, 5년 차. 이때 중대한 고비가 온다. 6.25 증후군.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자기 업무가 주어지면서 이를 대해서 맛을 좀 보기 시작하죠. 또 2년 차 정도가 되면 주변 동료들을 보게 되고요. 또는 후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2년 정도 되면 후임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약간 일이 좀 편해지죠. 적응을 하고 그때 회의감이 한번 살짝 오게 됩니다. 5년 정도가 되면 신입으로 들어와도 대리를 밟고 중간 관리자를 과장 이런 걸 바라봐야 될 나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와요. 내가 어디 줄에 서야 되는지, 어느 라인을 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라인으로 도우라고 합니다. 사례정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회의감이 오게 되죠. 그래서 6.25 증후군이다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내하는 직장인의 유형 중에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속은 쓰리고 화가 나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은 그냥 속은 썩고 있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고 또 나토족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나토족, 앞자만 딴 건데요. 노 액션 토킹 온리, 노 액션 토킹 온리, 나토 입만 산 거예요.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 그냥 납작 엎드려 갖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또 주도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나토족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반수족이라고 있어요. 안반수족, 안반수가 뭐죠? 지하 150미터 흐르는 안반수처럼 여러 가지 불만이나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뭐 있어도 그냥 막 묵묵게 꾹 참고 바위 밑에 흐르는 물처럼 드러나진 않고 아주 맑은 물처럼 열심히 일만 하는 분들 안반수족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우울증인지 직장인 우울증인지 아닌지 진단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인재대학병원, 인재대병원에서 스트레스센터 인재백병원 스트레스센터에서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직장인 우울증 조사, 그러니까 신빙성이 좀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펜 준비하시고 숫자를 써보시는 겁니다. 매우 그렇다 4점이에요. 첫 번째, 내 직업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입니다. 두 번째, 업무가 많아서 항상 시간에 쫓기고 힘이 든다. 업무가 많아서 항상 시간에 쫓기고 힘이 든다.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입니다. 세 번째, 내 실력이나 경력보다 직책이나 급여가 불만족스럽다. 4번, 상사나 부하직원,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5번, 직장에서 내 기분과 상관없이 웃거나 말을 하는 편이다. 6번, 직장에서 주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며 평가에 민감하다. 7번, 출근하면 우울하거나 짜증스럽다. 8번,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많다. 9번, 출근하면 더 졸리거나 무기력하다. 10번, 회사에 있을 때 건강에 불편함, 소화불량, 변비, 설사, 복통, 두통, 빈뇨, 발안, 심계, 항진 등을 자주 느낀다. 점수 합산해 보실까요? 총 10개의 문항입니다. 모두 4점을 줬다면 40점이 되겠죠? 이건 심각한 거예요. 15점 미만이다. 괜찮습니다. 15점 미만이면 아주 건강한 거예요.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는 겁니다. 16점에서 30점 사이. 16점에서 30점 사이. 당신은 직장인 우울증에 경미한 증상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단계로 관리가 좀 필요해요. 30점 이상이다. 심각한 수준의 직장인 우울증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직장인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16점 이상이야. 이런 분들은 집중해 주십시오.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 6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